오늘의 1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소재현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즌2까지 서유럽을 돌다가 이제 시즌2부터 북유럽을 돌건데 저 혼자 앞으로 저 혼자 나오게 될거예요 저희 동행이 있는데 야옹이라고 동행이 있는데 출연을 거부하네요 저희 애청자 중에 한 명인데 매일 하루에 조회수 4번씩 채워주는 애청자인데 출연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암스테르담에 왔는데 암스테르담에 오늘 와가지고 저녁쯤에 도착을 해서 와서 유람선 타고 그리고 여기가 암스테르담이 성매매랑 마약 이런것들이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거 거리 한번 걸어보고 살짝 맛빼기로? 약간 맛빼기로? 어? 그러고 왔어요 야옹씨 한번 출연해보실래요? 아니 오늘은 안할래요